문동일 세프 문동일 세프 안녕하세요. 재치있는 이땀의 광희와 건강하고 든든한 밥상으로 추위도 있게 만드는 문동일 세프입니다. 문동일 세프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샤부샤부샤부 볼 때문에 손이 뜨끈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요리로 저희를 즐겁게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제대로 된 맛을 했다면 보여주겠습니다. 영양만점 찜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찜닭! 찜닭 정말 외식 많이 하죠. 정말 좋아하는 메뉴인데 이거 집에서 만든다고요? 빨리 만들어 볼까요?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공개합니다. 낮잠의 상황 드라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